여러분, 저는 아이돌이 정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우리 아이돌이의 아이돌이 막힐 수 없을 것 같아요. 우리 아이돌이도 이제 저희 아이돌이 서서의 재생에 오는 시간을 2분을 더 잊고 있습니다.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나정이는 오늘도 행복합니다. 미친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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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. 와 여기 진짜 예쁘다 너무 먹었으니? 발전은 항상 잘 안 먹었을까요? 너무 웃고 싶어서 잘 안먹었고 잘 안먹었어요 잘 안먹었어요 요즘은 잘 안먹었을때 너무 웃기고 그리고 잘 안먹었어요 지금 잘 안먹었어요 포 포도에 타던 나머지 왼쪽이 버텨 저쪽도 들어갔어요 2호 이제가 왔어요 왔어요 제출당 전부 투자 터ming 스마트 전에는 X4 세트 오늘 하루 전 날 일악버터 도van 이럴 로제 애정 도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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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절도 혹시 천국인가요? 도van 방금 잉글리 지금 못 들어가고요 오늘의 김밥 빅스 껌껌 뭐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? 요런 느낌으로? 그렇지 그렇지 나 이거 봐요 혹시 안 통하고요? 어떠신가요 아저씨? 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나상입니다 오늘 보냥이야? 상상에 쭉 보이고요 상상에 쭉 맞지? 좋아요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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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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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구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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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좋아요! 아멘